이게 신발 못 신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. 오늘 정말 의미 있는 날이야. 이게 신발 하다가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사람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. 근데 진짜 이거 나 오늘 차인표 씨 매력에 푹 빠지는 것 같아. 임표사랑! 임표사랑! 임표사랑 팬클럽으로 가입했습니다. 저도 가입했어요. 오늘 가입했습니다. 차인표 씨 매력에 빠져가지고 임표사랑. 오늘 어린이날 특집 마지막 레이스는? 뭡니까? 어린이들이 런닝맨 미션 중에 가장 좋아했던 분 중에 하나죠. 딱지치기입니다. 예! 악취야! 악취야! 아 근데... 자 딱지 하나씩 다 받으셨죠? 그러면 아까 미션들에서 봉투를 받으신 분한테 혜택을 드려야겠죠? 딱지 교환권이기 때문에 한 개 더 드립니다. 자 5등은 4등하고 겨루시고.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 거구나. 4등하고 5등은 이긴 팀이 3등하고 겨루시고. 3등하고 이긴 팀이 2등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등하고 겨승전을 받게 되는데. 그냥 끝났지? 딱지 하나 더 필요 없으시죠? 김종국 씨. 그냥 우승이라면 하면 되겠네! 딱지! 그냥 없으자! 1등이 완전 유리하네. 진짜 유리하네. 우승이네. 1등이라서 유리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유리한 거예요. 죄송해요. 나라도 유리한 거라고. 1등이라서 유리한 게 아니고 나기 때문에. 맞죠. 딱지 왕! 내가 하세요 그러면. 사우도 빨리. 아시죠? 야 빨리 들어가자. Let's go. We will rock you. We will rock you. All right. 시작하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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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빨라. 이게 딱지 자세가 있어요? 장훈 교수님이 무슨 연말 때 신는 신발인데? 신발은 포인트야 신발 개리야 너 왜 이렇게 잘해? 제발 한 번만 도와줘라 개리가 이게 개리야 진짜 잘해 뒤에 왔다 뒤에 왔어 이거 찬스야 가까이 와서 여기서 움직이지 마 맞히기만 하면 돼요 위에서 아래로 이거 못 맞히면 또 망신 위에서 아래로 형 꿈이 이상해 꿈이 이상해 여기는 면을 다 맞혀야죠 야 쟤 잘하는 게 뭐야 농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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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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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끝난 거야? 말도 안 돼 4등 팀 승리 와 진짜 잘 나오는 거 같아 쟤 왜 이렇게 잘하는데 다 끝난 겁니까? 네 아니 지금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같이 자 야 형 우리는 기회에 한 번에 가르쳐야 돼 안 그러면 대리한테 무조건 넘어갈게 아 그렇게 잘 치는구나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 자 아무런 생각하지 마 자 아무런 생각 알아가 제발 제발 한 번만 백봉 주면 딱! 백봉 주면 딱! 이게 자주 던지면 힘이 빠져요 역시! 됐어! 됐어! 역시 또 데뷔 또 데뷔 좋았어 좋았어 잘했어 좋아 좋아 좋았어 타이밍 끊기 아 근데 저 파워가 없어져 오! 움직이게 안 돼 움직이게 안 돼 가닥에 치는데 그거지 그거 그렇지! 좋아 장훈이 보다 낫다 야 그래 쉽고 같아 장훈이 형 아까 이상해 장훈이 형 아까 이상해 오징어 알 고소